오늘 일요일인데요. 바쁜 시간에 부모님들을 저희 학원으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오늘 오신 만큼 좀 알차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남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1부를 진행을 하고요. 2부는 저희 입시전략센터 파트장이 또 중앙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프린트물하고 지금 부모님 첫 장하고 좀 틀린데요. 46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학교를 서울대를 맨 위에 놓다 보니까 제 순서가 뒤로 밀렸습니다. 46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물 4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잡은 순서는 일단은 입시의 어떤 큰 변수들이 뭔지 제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항상 이과든 문과든 어떤 인원수의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입시 변수 중에 모집을 대구에서 뽑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뽑는다 이런 경우 그래서 모집군의 변화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 수술을 이제 데이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작년에 펑크 났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수시 발표가 다 났는데 아직 추가 합격자는 15일까지 발표가 나지만요. 이 수시 이탈율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교과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보게 되면 논술 전형에 수시 추합이 좀 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정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연고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고대가 올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설명에 들어온까지 탐구의 변환표준 점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입시기관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담임생님들이나 좀 종잡을 수 없는 왜냐하면 지금 배치컷이 나오게 되면 변표가 나오게 되면 연대하고 고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이동 때문에 지원 패턴들이 예전에는 한양대의 가를 잡으면 나군의 성대를 쓰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군의 이동이 이와에 대해서 정체가 되어버려가지고 이런 변수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교대를 선호하는 예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관한 입시기관의 배치컷 관련해서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계열 혁신변수인데요. 일단은 보통 탐구의 어떤 인원수는 페이지로는 46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사탐의 어떤 인원수 부모님들이 오르비라든지 아니면 입시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상위권 한양대 아니면 이와에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0.2% 0.1% 아니면 연고대를 가려면 1% 그 다음에 서강상경을 가려면 0.7%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과탐의 어떤 아니 과탐이 아니고 사탐 인원수의 어떤 비율입니다. 즉 만약에 3320등이라면 1%거든요. 문과에서 상위 1%입니다. 즉 연대식으로 계산해서 고대식으로 계산해서 1%를 합니다. 그러면 3320 나누기 원래 사탐 인구가 33만 2880명이니까 그렇게 나누게 되면 1%가 나오는 겁니다. 이과는 수학비라든지 과탐을 가지고 수학비도 활용을 하는데 문과는 사탐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혹시 숫자가 나오는 0.1 0.1이 나오신다면 이거는 원래 사탐 응시 인원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한 9천명 정도 5천명 정도 줄었네요. 그러니까 인원이 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 경쟁자가 5천명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방법 중에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있었는데 원래 이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상당히 변수가 생긴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기관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 변수 즉 사위권 대학의 수시 합격자 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대나 고대 중에 논술 합격자 비율이 추합이 덜 돌아간다.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순세대로 군이 예전에 가군이 나군으로 가고 나군이 가군으로 가고 가군이 나군으로 그대로 이동하면 작년 패턴 예년에 입결하고 똑같은 패턴 흘러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년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전형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군 이동은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화여대가 저희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화여대부터 변수가 좀 왜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순익 난이도는 어땠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쉬웠습니다. 구구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쉬웠다. 즉 탐구의 변환 표준점수도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점으로 즉 국수형 표준점수 합브라스 탐구 두 과목의 나누기 평균 하시게 되면 작년보다 한 9점 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학생들이 쉽다는 것은 편차가 적다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으로 평균으로 많이 몰려있다. 극상위권도 없고 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 한 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과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어떤 국어 표준점수. 지금까지 몇 년을 뒤집어 보면요. 수학 표점이 국어 표점보다 작은 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평가 안에서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최고 표점은 402점이다. 작년에는 410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입시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이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은 46페이지 하단에 최초모집이 있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즉 뭐냐면 정시에서 인원의 어떤 늘어났다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보시게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과생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문과생인데 246명을 모자 뽑으려고 했는데 한 명이 추가 합격이 2월이 돼서 247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11명으로 65명이 늘어났습니다. 즉 경영하고 사과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23명 32명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약간의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대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125명이 증가를 했고요. 즉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정문을 계속 넓히고 넓혔다는 겁니다. 아니면 강의실을 더 지었다든지.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보통 보면 서강대까지 보시게 되면 누적 인원이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서강대까지 총 인문계열 최초 모집인원이 15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명으로 한 173명 정도 늘어났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직 수시 2월 즉 15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2월을 시키거든요. 그 인원수가 나오게 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최초 모집인데 학교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교를 누적하게 되면 65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들은 상담을 하실 때 지금 컨설팅을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한테 받으실 텐데요. 지금 하는 게 제일 불리한 겁니다. 정말 좋은 거는 18일 19일부터 원수를 쓰지 않습니까? 18일 그 다음에 한 번 나중에 원수 마감 전날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은 데이터가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어떤 확정 즉 고대 변표가 안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진학사에 넣고 저희 메가에 넣고 아니면 다른 입시기관에 넣으면 나의 점수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추정치를 집어넣기 0.1점 차이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고대하고 근대만 남겨두고 다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 된 다음에 다시 또 확인을 미세하게 또 컷도 변동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전체를 놔뒀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중위권까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신원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쪽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시립대 가나다군 나다군 가다군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가군으로 예전에 다군에 시립대 세무가 맹주였거든요. 중앙대 경영이 있기 전에 그런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214명 즉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중경의회시 쪽에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은 이쪽을 공략하는 학생들한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부분 일단은 1, 2, 3페이지. 나중에 한동대 한동대는 이제 종교 관련 학교인데요. 이쪽에 하면 여기까지. 이 순서는 학교였던 그냥 단순 4베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입교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쭉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교대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교대는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를 밑에 넣어놔서 좀 죄송합니다. 원래 세종대보다 워낙 인서울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방국립대가 좋았는데 해서 순서로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해서 전체 정신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해서 최소한 재수를 해서 이 정도를 가야 되겠다. 정말 심리적인 마지노선 점수 때 따라 틀리겠지만 잡으면 한 3천 명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수시 2월이 더 검토가 되면 이게 한 4천 명이 될 수도 있고 4천 5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모집 인원에 대해서 검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합격적 수라는 부분은 지원 패턴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과는 상당히 많이 추합이 생기는데 의대로 빠지기 때문에 문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서울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하지만 일단 문과에서 최고의 맹주자들을 찾아왔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채교나 채교라든지 간호를 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적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능 100이긴 하지만 추합은 거의 돌지 않아요.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과여대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서울대는 경영하고 그 다음에 사과가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제일 높죠.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한 300등 안에 들여야 되거든요. 서울대를 가려면. 중위권을 가려면 300등. 조금 제일 끝자락을 가려면 문과에서 한 600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을 가려면 100등 안에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균관대 추합이 저희가 순서가 약간씩 좀 틀린데요.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뒷장에 연대 추합을 보겠습니다. 연대 추합을.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부모님 세대나 저희 때는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연대나 고대나 별 선호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점수가 되는 친구들은 뼈저리게 연대입니다. 뼈저리게. 그렇게 해서 어떤 학교의 레벨이 아니고 선호도의 어떤 역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추합이 이쪽 연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한국 사는 친구들은 연대 쪽으로 많이 키운다. 그래서 경영에 작년에 이제 여기 상당히 높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예측하기를 한 0.5% 즉 한 1600등 정도 하면 들어간다고 했는데 0.48로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영은 펑크가 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영, 행정, 영문, 응통, 정의, 심리까지 전부 펑크가 다 났습니다. 연대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연고대를 가려면 말씀드렸듯이 한 3300등 100분 이상으로 이제 원래처럼 왜곡이 없는 국수형의 표준점수 왜곡이 없는 이럴 경우에 최소 388점의 100분위를 해야 됩니다. 국수형탐. 388점. 예전에는 390점 이렇게 됐었거든요. 2년 전.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AB형 때문에 387, 8 정도까지 연고대 끝자락이었거든요. 연고대 끝자락.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 직영학원의 3%대가 심리학과 최종 전화 찬수로 뚫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3%면 3%면 근대, 상경, 최초학 이 정도. 조금 더 높은. 그 정도. 그래서 전부 펑크 다 씁니다. 경영을 제외하고 경제, 행정, 영문, 응통.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제일 높은 데는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친구들은 원래 반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워낙 좋은 점수로 떨어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대 쪽은 상위권과가 펑크가 났다. 펑크라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100점으로 가는 대학인데 90점, 80점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발이라는 것은 100점으로 분명히 합격한다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110점이 합격하고 101점부터 9점 사이가 떨어진. 그래서 펑크 폭발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은 작년에 평타였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9페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ppt를 보셔도 되고요. 그 ppt 자료 그대로 녹아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3학년도에는 인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학부 모집을 했었는데 과별 모집이 들어가서 작년에 대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이 펑크 난 게 아니고 그냥 어문계열 쪽으로 많이 펑크 났거든요. 추합은 연대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대 친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심리적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치컷을 비교를 해보면 나오는데 아직 변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제일 1등 점수가 어디냐. 불문이었습니다. 불문. 불문. 불문이 0.21%에서 거의 연대 경영, 예전에 고대 경영 우선 선발 점수를 땄거든요. 그럼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입시기관에 환산 점수 배치컷을 쭉 해봤는데 정말 성의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성의없게. 뭐냐면 추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제일 높은 경영 점수 제일 높고 그 다음 경제 연대로 따져보면 그대로 따져보면 경영 그 다음에 이쪽 미디어라든지 정경이라든지 그 다음 식작용이라든지 그죠. 작년에 참 식작용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 불문이었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쭉 잡아놓고 점수를 이렇게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올해도 작년에도 넘낮이가 되게 이제 시소를 많이 탔는데 올해도 펑크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변수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군이동이라는. 그래서 요거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펑크나 학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입시 쪽에서 입시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311명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809명 누적입니다. 고대까지 해서 1300명 최초 모집이 물론 2월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몇 프로 몇 프로 얘기를 할 때 수시 이탈 40%를 가정을 하고 합니다. 즉 1% 같으면 3300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40% 정도가 수시로 합격한다는 전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0.6등이라는 등수가 되겠죠. 근데 이게 그대로 올해도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예를 들어서 고대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작년에도 0.76 즉 0.8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332,000명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뒷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연고대 끝자락이었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연대 같은 게 약간 좀 더 높긴 하지만 연대 생활각대학이라든지 고대 사범, 지교 역교 이쪽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보건 관리 쪽으로 이쪽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펑크가 일어났거든요. 통상적인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수시 이탈율이 만약에 35% 그러니까 이 5%가 뭐냐면 수시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정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계산해 보면 16,000명 정도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경쟁을 하게 되면 등수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8에서 0.76이라는 거는 만약에 2,400명이었다. 근데 원래는 2,200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디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조금 진행이 된다면 최소한 월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30%가 되면 정말 연고대 가기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서울 연고대 서강대 라인에 만약에 25%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정말 패닉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패턴으로 원선을 쓰다 보면 다 떨어지는 상황. 물론 펑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흘러간다면 좀 다시 또 고민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참 힘든 입시 문과 쪽으로 힘든 부분인데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첫 장이었는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모를 한번 보시고 쉽다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표준점수 즉 최고 표준점수가 낮다는 부분은 상위권보다는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몰려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입시기관의 배치컷도 상당히 오밀조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과하고 어떤 대학 어떤 A과 연대 A과 B과에 1점 정도의 차이를 뒀다면 이런 상황이 쉬워버리면 0.7점 0.8점 아니면 0.5점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입시에 어떤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깔끔한 때가 언제였냐면 2013학년도였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었거든요. 국어를 제외하고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르게 갔습니다. 경영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12학년도 물론 폭발 펑크가 일어나긴 했지만 근데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의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년간 노력한 부분을 좋은 성과를 내시려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추각적수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A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합자 수가 떨어지게 되면 정시에 경쟁률이 높아진다 해서 조금 모집이 는 증가한 부분을 상쇄시킨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등수 부분을 말씀 아까 0.21%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프린트물의 페이지 수가 조금 네. 51페이지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한 0.8% 예전에는 1%였거든요. 0.8% 즉 3300등이면 연고대를 갑니다. 물론 가고 2% 정도면 한양대를 한양대 중위권을 가게 됩니다. 2% 그럼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2% 즉 원래 기준으로 332,000명에 1.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3,600등까지 서강대를 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한대 상경 쪽은 한 1.5% 1.5% 그러니까 332,000에 한 1.5%를 곱하면 1.5를 곱하면 되겠죠. 네. 고인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가장 끝자락이 1.8 정도였습니다. 1.8 영상의상 이쪽이 1.8 정도였고 가끔 이제 교육 쪽이 2%로 가긴 했는데 지금 한 2년 동안은 1.8%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고 한양대는 사과 한양대 예전에 가군의 사과 사회과학계열이 한 1.4 그 다음에 제일 끝자락 원래 기준으로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2.67%까지 한 대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이제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대는 한 1.8에서 한 3% 넘어가게 되고 한 3.5까지 내려가게 돼요. 실입대까지는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입대는 33만 명 중에 4%면 12000등 정도 해야 정시로서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100분위로 따지게 되면 1%는 388 정도고 왜곡이 없는 표준점수일 경우에 388 정도고 2% 정도면 380입니다. 380 평균 100분위 95 그 다음에 4% 정도면 94 정도 평균 376 정도 되면 4% 그러면 그 4%는 어 건국대의 건국대 최상위권 경영 경영정보 이쪽을 다 넘는 점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좀 학생 인원수는 많고 모집이론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밀조밀하게 좁은 편차로 이제 등락이 좌우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1.2%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어 이 부분은 15학년대에 보시게 되면 사탐 지금 수 A 기준으로 해놨지만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부분이고요. 등수인데 어 자 원래의 어떤 사탐 학생이 332,000, 88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등을 하게 되면 50 나누기 332, 880을 하게 되면 0.015가 됩니다. 0.015 이 정도만 되면 뭐 서울대 경영을 한국사를 한다는 전제에서 당연히 100% 학기고요. 보통 이 라인 서울대 라인이 여기까지입니다. 700등 정도 즉 작년에 서울대에 국어교육이 좀 2.0.46까지 펑크가 났거든요. 펑크가 근데 원래는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0.2% 정도면 서울대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등수로 따지게 되면 한 700등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600등 네 조금 이따 서울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600 나누기 332880 하게 되면 0.18 정도 나온다는 등수로 세행하시면 됩니다. 어느 자료에서 뭐 0.0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누기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 332880 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세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이 정도 이 정도 0.4% 한 1400등 정도 돼야 갈 수 있다. 어디를 근대 이상 중경의 이상을 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한 6.57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6.57 정도 즉 등수로는 보통 6%에서 한 2000등 정도는 홍대를 무조건 가는 레벨이다. 여기는 평균 100분이 한 91 정도 네 91 정도 즉 364 정도 라고 말씀드립니다. 요 등수 그러니까 표현을 등 등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누적 100분이라고 하는데 실질은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자 대학이라는 부분은 어 부모님들이 이제 그 종이 배치표 여러 기관 입시 저희도 이제 매과를 장판지에 분명히 매력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의 순서를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군이 어떻게 한 장으로 기초자료로는 좋은데 조금 깊게 들어가는 쪽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모의고사 성적 뭐 고3들 학생들 같은 경우 사설 모의고사 보게 되면 800점 만점에 뭐 520점이다. 그러면 대학은 너 520점이니까 몇 등이야. 이렇게 뽑지를 안다는 거죠. 반영 비율이 들어가고 또 이상한 복잡한 구조로 또 계산이 된다는 거죠. 즉 그렇게 계산을 내서 고대는 아니면 한양대는 아니면 이와이대는 자기 학교의 어떤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내서 등수를 쭉 내립니다. 그래서 몇 등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와이대를 보겠습니다. 간호시경 보건관리 이쪽은 수영을 하고 국탐 중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3개 영역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수가 틀려져 버린다는 거죠. 원래 이와이대 구고를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 구고를 어느 정도 할 경우에 만약에 이와이대 식으로 100등이라면 구고를 못한 친구는 확 떨어져 버리고 다른 영역이 오른쪽으로 좋은 친구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산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냥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밑에 이제 배치컷 추정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는 보통 대학은 이제 표준점수 국수형은 표준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즉 계산 방식을 즉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표점 그 다음에 수학 표점 영어 표점인데 탐구는 어 유불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목일 때 만점으로 표점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물론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다 합니다. 그냥 어려운 과목 잘 보면 아주 유리한 구조가 되는데 대학은 좀 형평성을 따지려고 하는데 또 왜곡이 있지만 해서 표점을 단순히 다 하는 게 아니고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점수를 가지고 변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67점의 어떤 윤사점수 표점수를 맞았으면 그거를 활용을 안 합니다. 그걸 버려버리고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백분위를 다시 변환시킵니다. 뭐로 표준점수 그래서 변환표준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탐구는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계산식에 넣는다. 저희 다른 설명회보다 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이해를 좀 하시고 이걸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바로 보겠습니다. 연대식은 상당히 쉽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28.6 28.6 14.2가 아닙니다. 그냥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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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2는 뭐냐면 편점수 가상의 최고 만점은 200점이잖아요. 만점이 뭐냐면 200 200 200 탐구는 이거 두 개에 대해서 2분의 1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 200 200 만점을 따지는 겁니다. 200 200인데 요거는 편점수 100 100인데 나눴으니까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700점이 되잖아요. 총 연대식으로 근데 이거를 연대는 원래 내신 1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7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뭐냐면 내가 수능 성적표에 받은 단순 편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겁니다. B도 단순히 더하고 수학도 더하고 C도 단순히 더하고 D는 변환시켜서 2분의 1에서 곱하기 7분의 1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대식으로는 당연히 당연한 논리인데 표준점수 높은 과목 예전에는 무조건 수학이었거든요. 원래는 구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구거를.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연대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서강대는 그냥 반영 비율을 곱합니다. 즉 25% 32.5 원래 서강대는 입문하고 상경의 계산 방식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5 32.5인데 보시게 되면 그냥 이 의미는 뭐냐면 표준점수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에다가 1.3을 곱하고 영어에다가 1.3을 곱하고 이렇게 되면 비율이 25% 32.5 32.5 1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7%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1.3을 곱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해야 돼요. 물론 표준점수가 수학이 높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균관대도 반영 비율이 3.3.3.1이잖아요. 3.3.3.1 물론 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3.3.3.1인데 그냥 여기에는 1.5를 곱합니다. 즉 200점에 1.5를 곱하게 되면 300점이죠. 그러면 300 300 그다음에 여기는 10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0.5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국수용을 잘해야 되죠. 서강대는 국수용을 잘해야 되는데 표점이 높은 원래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고대는 왜 뺐냐면 고대는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면 제2외국어가 좀 들어오고 단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고대가 이제 변한 편 점수를 발표를 하긴 하는데 제2외국어 변표를 70점 이상으로 항상 주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변표가 넓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잘하게 되면 고대가 유리하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만점을 맞지 못하면 만점을 맞지 못하면 연대가 더 유리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산점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요런 부분이고 참 어제도 저희가 이과 설명회를 했는데요. 선물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양대가 좀 독특합니다. 한양대 중앙대는 좀 왜곡이 심합니다. 물론 한양대가 이제 작년에 3.2.4.1. 즉 외국어 만연히 반영하다가 원래는 그냥 교대식 즉 동비율 1대1대1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한양대는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한양대는 원래 같은 경우에 국어를 잘해야 되느냐 수학을 잘 그게 아니고요. 아무거나 잘하면 됩니다. 즉 뭐냐면 한양대식은 이제 이 최고표점이 원래 국어 139점이잖아요. 139점. 근데 내가 받은 점수가 139점이에요. 국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 사고력이 높은 친구 그러면 139 나누기 내가 만점을 맞았습니다. 국어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국어 표준점수 한양대식으로는 250점밖에 안 됩니다. 자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이 원래 쉬웠죠. 좀 쉬웠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수학 최고표점이 131점이었어요. 제가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주는거는 131분에 131이 되니까 250점입니다. 즉 한양대는 만점 맞는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특히 원래는 탐구 반영비율이 그러니까 한양대는 국어를 잘한다고 절대 유리한 대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중대도 똑같은 식으로 가고요. 경희대는 여기 성대식으로 갑니다. 이제 점수를 하고 이와여대도 서강대 성대식으로 반영비율을 단순히 곱해서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대 가군을 잡고 원래 같은 한대 나군을 잡고 성대 가군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붙는게 맞는데 점수대가 틀려진다는 거죠. 즉 어떤 때는 한양대가 상당히 점수가 떨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계속 고대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고대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작년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똑같은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추정은 못하고 고대 영문 펑크 난다 라고는 날 것이다 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펑크 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연대의 배치컵 입시기관에서 주는 배치컵을 조사하고 고대의 배치컵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점수는 틀려요. 점수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점대가 나오고 고대는 900점대가 나오거든요. 800점대가 나오는데 등수로 따져보니까 고대 영문하고 연대 영문의 등수가 똑같이 보더라니까요. 입시기관에서. 그러면 애들 선호들은 연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영문이 왜냐하면 똑같은 점수인데 비교해 보니까 연대로 가려고 하지 고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과도 펑크가 났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고대를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물론 추정치 고대도 이제 66.50 변표를 주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순 없는 부분이잖아요.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대 고대 이쪽에 보게 되면 입시기관에서 추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나래비를 쳐놓은 겁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자 0.2%면 33만 2천 중에 한 660등 하면 연대 경영 무조건 가거든요. 연대 경영을 그럼 이 점수는 보겠습니다. 국수형 표점에 397점입니다. 즉 국수형 표점을 단순히 더했을 때 397점이 나오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402점이니까 국수형 표점 만점이 402점이니까 3점짜리 한 문제 국어 한 문제를 틀리고 그 다음에 영어 한 개 틀리고 수학 100점 맞으면 예를 들어서 97 한 이 정도 되겠지 원점상으로 97 100 98이면 397이거든요. 탐구 그 다음에 95.5 이 정도 되면 3 이제 요 환산점수가 요거는 정확합니다. 593점 사이로 이제 연대식으로 나오는데 등수를 따져보니까 한 660등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의 컷은 뭐냐면 593점 사이 등수를 따져보니까 0.2거든요. 0.2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0.08 몇 년도였죠. 그때 이외에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배치 컷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계속 등락을 하잖아요. 작년에 0.48 예전에 12학년도에는 2.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펑크 펑크 완전 대폭 펑크 났을 때 이거를 배치 컷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점수대가 있으면 만약에 1점이 모자라요. 1점이 만약에 여기에서 배치 컷 이에 저희가 종합한 컷인데 59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대식으로 떨어지나요? 100%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배치 컷을 명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 연대인데요. 이 점수 즉 395점 0.2%에서 표준점수 2점을 떨어뜨렸습니다. 즉 2점을 떨어뜨리니까 395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는 국수형 단순히 다 아니기 때문에 2점을 단순히 떨어뜨려도 이제 7분의 9의 어떤 7분의 9 환산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탐구는 95 정도 윤곽은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 라인 자체에 좀 큰 틀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0.4% 만약에 0.5로 잡게 되면 1,700등 정도 1,650등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대 심리를 간다는 거죠. 이 점수의 환산점이 대학별 환산점이 이제 계산시게 되면 590.567인데 입시기관에서 잡는 배치 컷은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아니라 합격이 아니고 이 정도면 당연히 가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추정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해놨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십시오. 100분의가 0.5를 떨어진 다음에 표준점수를 또 1점을 낮췄습니다. 수학을 낮추든 영어를 낮추든 국어를 낮추든 똑같거든요. 반영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환산점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587점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수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입시기관에 이거는 보셔도 됩니다. 물론 약간씩 변화를 하겠지만 입시기관의 배치 컷은 한 기관을 빼고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표가 나온 이후에는 소수점 0.1점 0.2점 정도 변하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2점이 변하고 이런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리겠고 아실 겁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하시는 근데 따져보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배치기관 입시기관의 배치 컷을 연대식형을 식품영양 입문 입문이겠죠. 보니까 587.69로 잡아놨어요. 이 부분이면 통상적으로 가는 점수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수로 했을 때 0.8%면 연고대 끝자락이라고 했잖아요. 이쪽도 연고대 끝자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는 변수는 이제 하향 안정 심리가 적용이 돼버리면 좋은 친구들이 이거보다 좋은 등수의 친구들이 몰려버리면 떨어질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입시가 어렵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도 많고 있어. 자 원래 이 서강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예전 추정지인데 그 말씀드리면 수시 2월 되는 아까 또 복잡한 0. 몇 프로에서 사탐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서강대 동아시아 동아시아 밑에가 뭐냐면 이유문학이거든요. 이유문학인데 한 1.2%는 갑니다. 1.2% 자 그러면 작년에 서강대 경영 쪽이 펑크 났거든요. 펑크 한 1.8%까지 붙었습니다. 작년에는 입시판이 완전 혼전이었습니다. 혼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입시 데이터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해였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 1.2%면 서강대는 합격하는 점수입니다. 뭐 인문계든 아니면 유럽 문화든 동아시아든 어떤 때는 1.4까지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입시기관에서는 약간 높게 잡아놨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즉 300 국수형 편점수 합의 302점에 탐구 탐구를 만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강대 가려면 이 정도 나오면 평균 100분이 이제 94 정도 나오면 문과에서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점수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입시기관의 배치컷 저희 메가스터디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입시기관 배치컷을 전부 이제 종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1%면 당연히 붙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서강대까지는 점수가 되는 학생들은 여기에 너무 겁을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1점이라고 있으면 불안이냐 불안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폭발이 안 일어난 이상은 서강대 1%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부분 즉 이 서강대 이상은 배치컷에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요 좀 머리 아프시고 원서를 잘 못 쓰시고 하향 안전으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3, 2, 4일이었는데 원래는 가군에는 천점 수백 나군에는 9 플러스 1 이렇게 하거든요. 계산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250을 곱했지만 나군은 900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225를 곱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225가 되겠죠. 그러면 동비율인데 한대 계산식으로 여기 이제 가군은 천점 만점이니까 900점이 나온단 말이죠. 900점이 나오는데 요게 요거를 잘못했나요. 요게 이제 요게 970점이죠. 요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요 970.138에 거의 비슷한 점수인데 이 친구들의 이제 학생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 탐구표점을 이 정도 국수형표점이 392점이 나오고 탐구가 390이 나오고 탐구가 93.5 정도 나오면 환산점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한대 식으로 그러면 입시기관에서 잡는 배치컷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한대 원래는 이제 분할 모집 금지 때문에 전체 다 뽑지 않잖아요. 여기 이제 한대 가구는 다섯 개 학과를 뽑거든요. 뒷장에 적어놨는데 이 정도는 잡아준다는 거죠. 즉 한대 미디어를 간다. 미디어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신문 방송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관광은 얼마로 잡고 있느냐 966.33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1.5% 1.5%면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역추적 해보니까 원래 이 부분도 당연히 가는 겁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대 나구는 이제 900점 만점이니까 학생부 100점에서 900점 만점인데 이 점수를 387점을 잡고 100분이 92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데 입시기관에서 배치컷 윤곽을 잡는 게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철학 이 라인이 2.66 정도 물론 약간 기간마다 보는 어떤 데 2.4도 보는데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즉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참조는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점수가 나와서 똑같은데 이거는 3승 해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절대로 원서를 질러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여러 군데 입시기관을 참고를 하시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패턴으로 지금 한양대까지는 이와이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점수를 잡고 있다. 특히 올해 이와이대 작년에 이와이대 3.5%까지 합격했거든요. 3.5% 보통 보면 통상적인 패턴은 2대 2대 사유가 계열이 한 2%는 절대 넘지 않았는데 작년에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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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는 3%까지 그래서 작년에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원 패턴인데 아까 이제 가군 나군 이동하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 추합이 어디 많이 돌 것이냐 역으로 생활하는데 약간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원 패턴이 예상인데 뒷장은 이제 인원수 대비로 이렇게 같이 연동시켜 보시면 되고요. 네 페이지 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뒷장 이 부분이 즉 53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이 너무 부모님 보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늘 다시 추가한 겁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몰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자 예전에 가군에 있었던 부분이 이거는 이제 반영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이제 수학이 1.1을 곱한다는 부분이고요. 반영 비율이 이랬는데 나군이었는데 가군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연대는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이동했죠. 변화가 없습니다. 인원만 늘어났을 뿐이지 서강대는 나군이었는데 그대로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성대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즉 예전 패턴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대는 학부 모집이기 때문에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이 200명이 넘거든요. 해서 그대로 그냥 가나군 분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에서 변수가 생겼죠. 한 대는 원래는 가군이 주축이었고 나군이었거든요. 나군이 이제 점수가 좀 높고 추합이 많은 돈인 쪽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죠. 반대로 됐는데 과가 모든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개 아까밖에 없다는 거 미디어 관광 아까 배치권 추정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 관광 파견 경영 행정 이렇게 원래는 자 이렇게 이제 약간 한 대 쪽에서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화의 대 쪽이 이쪽으로 가야 부모님들이 좀 덜 겨려오는데 그냥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 여기서 이제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 중앙대는 중앙대는 이제 과별로 분할을 이제 가나군으로 분할을 하는데요. 이런 과들 이런 과들 이런 과들 중앙대 특징은 거기 나와있지 안 나와있죠. 원래 이제 임무는 똑같습니다. 3331 똑같은데 그 공공인재가 3232였거든요. 반영 비율이 그래서 공공인재 쪽으로 유리한 점수 구조가 있긴 했는데 올해는 전부 통일을 했다. 내년에는 또 다시 돌아갑니다. 공공인재 3232로 그렇게 되고요. 모집을 했고 이제 중앙대에 뭐 나중에 그 파트장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산업보완학과 여러 부분이 변수가 좀 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연대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작년하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고대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한국사를 선택했을 경우에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뭐 서강대를 들어가겠죠. 아니면 성대 그러니까 글경령은 글로벌 시리즈는 20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모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령이 가군으로 왔고 리더하고 글경제가 이제 낙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글경령 쓰는 친구들은 글경령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하고 쓰지를 못합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약간 나눠놨었거든요. 못 쓰는 부분이 글경령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 글경 쪽에 추합이 돌 수밖에 없다. 추합이 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에서 추합이 돌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 돌겠죠. 그러면 연대 쓰는 친구들이 한양대를 이렇게 쓸까요? 파경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절대 연고대 끝자락애들 아니고는 이 라인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성대 이쪽에 성대 가군 쪽에 추합이 많이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강대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성대 쪽에 글로벌 시리즈 경제라든지 리더는 서울대를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긴 그래서 서강대하고 또 싸움이 되겠죠. 서강대하고 이렇게 서강대 나군 성대하고 그러면 이쪽에 한대에 있는 쪽은 이 성대 쪽에 당연히 쓰겠죠. 이쪽은 한대 미디어 관광 파경 경영 행정은 성대 나군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수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계산 방식도 틀리고 여기는 한양대는 25% 탐구의 비중이 큰 편인데 성대 쪽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면 한대 만약에 붙게 되면 성대로 이동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대 행정을 쓰고 성대 사과를 쓰게 되면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못 쓰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점수 구조라든지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반영비를 틀리기 때문에 자 나군의 한대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원래 변수는 제가 볼 때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제가 볼 때는 왜 한양대냐면 인원도 지금 적게 뽑습니다. 최초 모집 이런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2월을 안 시킬 거란 말이죠. 또 구조가 계산 방식도 아주 독특한데 탐구에 또 25%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구 25% 국어도 25%인데 국어를 미스난 친구 탐구가 괜찮은 친구들이 이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인원도 적고 2월도 적고 그러니까 한대를 조금 예의주시 작년에는 한양대는 펑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잔양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에 펑크가 날 수도 있지만 패턴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대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구고를 못한 친구들이 원래 수능에 그냥 비슷하게 따라간 친구들은 한 대 쪽으로 많이 점수대가 몰릴 수 있다. 그러면 한 대 나군에 나군에 선 친구들은 중앙대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반영 비율은 틀리지만 계산 방식이 똑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으로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333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원래 이화여대에서 추합이 좀 돌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하고 이화여대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탐구 반영 비율이 좀 높잖아요. 20% 정도 그래서 원래는 이화여대에는 잘 돌지는 않습니다. 추합이 인문 쪽도 한 30명 뭐 이 정도 밖에 안 돌거든요. 사과도 몇 명 안 도는데 원래는 이 패턴 때문에 이화여대 쪽 그러니까 중앙대 이 대 잡고 한 대 쓰는 친구들이 또 어쩌면 이쪽에 몰리게 되면 이화여대는 뭐 한 대는 한 양대는 떨어졌는데 아니죠 뭐 이런 패턴들이 이제 이화여대하고 한 대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중대 나군은 좀 애매합니다. 중대 나군은 중대 나군은 이 이 한양대를 쓰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렇게 걸려 있지는 않거든요. 이대 중대는 안 걸려 있어요. 이제 여대 같은 경우는 좀 비서 놓기 때문에 중대 친구들이 이쪽을 쓴다. 이게 좀 무리수거든요. 중대 나군을 잡고 성대까지 올려가려면 점수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어 성대 인물이 한 정말 떨어지면 1.4 정도인데 1.4 여기는 중대 글금융이 제일 높을 때가 1.8 정도 그러니까 등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1.8 곱하기 어 저기 33만 2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대 성대는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심방 광공보 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광공보 이쪽은 어 좀 쓸 수가 없습니다. 점수 자체가 떨어지는 2%대 점수거든요. 그럼 성대를 쓸 수 없으니까 이와이대하고 원래 중대는 많이 매칭이 될 것이다. 한 대를 또 가려니까 쓸 수는 있는데 에 한 대가 이제 어떻게 또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슷하게 경희대가 이제 가군의 인원을 많이 뽑고요. 시립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와이대부터 이쪽에서 어 점수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인 패턴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치컷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역추적을 해봤지 않습니까. 연대부터 쭉 추적을 했는데 점수가 높은 점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도 똑같은 현상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 또 인원도 많이 듣나 구조도 많이 틀리고 해서 이쪽에 의외의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 지르셔라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요 부분은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어 보통 아버님들 중에 그 애널리스트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들보다 분석력이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대를 가기 전에요.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페이지수로는 1페이지가 1페이지가 아니고 한 장 넘기시면 되네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능백이지 않습니까 수능백 네 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입시결과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설명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논술의 변별력은 없었다는 거죠. 논술의 서울대 논술의 변별력 즉 1배수 안에 든 친구들은 결국은 첫 1단계에서 1배수 안에 2배수 안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술하고 비교과를 가지고 1배수를 하는데 논술의 변별력이 없고 비교과의 변별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2배수 안에 든 친구들 중에 1배수 안에 있는 애들이 결국은 합격을 했거든요. 2배수를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배수만 뽑는다. 그 1배수의 결과가 0.2라는 거죠. 즉 600등 정도 되면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좋은 애들이 그냥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다. 물론 심리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럼 심리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서울대는 펑크라는 게 100점 대학인데 50점이 붙을 수는 없는데 원래는 딱 100점이 붙어야 되는데 98점 97점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왜 그러냐면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사고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수능 100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경영을 못 쓰고 그렇죠. 보통 제일 높은 데가 농경사 소비자동이잖아요. 농경 소비자동 원래 경영사고가 좀 예의주시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간호 여기는 안 나와요. 서울대 간호는 예전에 쿼터제를 줬습니다. 25% 정도 문과 근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서울대를 달리기는 못하는데 그냥 뭐 양판은 잘 쓴다 이럴 경우에 간호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 서울대 간판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입결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쪽에. 예전에는 자연계 논술 시험도 봤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졌고요. 서울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대 한 6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고요. 변화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작년에 이제 펑크난 학과를 불러들어가게 됩니다. 자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합격자 자료에 보시면 있거든요. 자전 언론 홍보 영문 행정 응용통계 경제정외 다시 자전 언론 홍보 영문 행정 응용통계 경제 정외 이 대학은 연대 중상위권 전부 이상과들입니다. 근데 작년에 전부 다 펑크났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원래도 펑크납니다. 이 다섯 개 중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는 반드시 펑크난다. 거기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난 때가 작년에 연대 사회거든요. 이건 당연히 떨어진다. 당연히 점수가 떨어진다. 네. 근데 이 배치껏 자체는 통상적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작년처럼 높은 점수로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연대 심리는 뭐 그죠. 예전부터 높았던 부분이고 심리도 이제 배치껏이 만약에 심리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여기도 변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불문 뭐 사복 이런 좀 한 중하위권 학과들이 이제 폭발이 일어났다는 부분이고요. 네. 폭 여기 있는 과들이 폭발보다는 이제 변수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펑크난 학과 이 일곱 개 학과에서 최소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는 펑크가 난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펑크난다는 부분은 그냥 홍익대 쓰는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면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 정도로 펑크나지는 않고 경희대 정도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한양대 정도 한양이 좀 낮은 과 이런 과들이 들어가게 되면 갓 붙을 가능성이 7분의 1이다. 최소. 네. 그런 생각을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고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대로 고려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폭발 일어난 과는 식자경 식자경이 예전에도 이제 고대 경영하고 정경대학 점수가 안 되니까 식자경이 이제 많이 가서 추합도 거의 없고 했었는데 식자경 동문 그 다음에 인문대학 이제 분할한 서문 서어서문이죠. 그 다음에 역교 역교 보통 역교는 지교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작년에 이제 폭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언어학과 그죠. 요런 부분인데 펑크난학과에 이제 말씀드리면 중문 중문 네. 펑크 네. 중어 중문 펑크 영어영문 즉 펑크라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확 떨어진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가는 점수인데 못 붙었다는 거죠. 아니 통상적으로 못 가는 건데 이제 붙었다는 부분 교육 그 다음에 정경 사회학과 여기는 펑크났습니다. 즉 연대사회 고대사회는 정반대죠. 고대는 연대는 폭발이 일어났고 여기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펑크난 학과에 고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연대는 그 일곱 개가 중 한 개 생길 것 같은데 고대는 과들도 많고 해서 이걸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고대도 원래는 펑크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듯이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촘촘히 좁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단 여기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최소한 한양대 한양대 상경 정도 예를 들어 1.5% 정도 아니면 성대 정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번 버리는 카드로 한 번 써 쓰신다면 재수생은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다면 재수생은 반드시 올리면 조금 가야 되고 현역들 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아니고 한 양대 한 상경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면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부분입니다. 고민이 아니고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네. 다시 불려드릴게요. 거기 아까 추합 자료 보시면요 그 순서대로 입니다. 경영을 제외하고 네. 연대 일곱 개 자전 자전은 이제 저기 자전 언론 홍보 그 다음에 영문 행정 응용 통계 경제 정의 여기 일곱 개가 통상적인 점수로 갈 수 있는데 더 못한 친구들이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대로 넘어가요. 성대는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대는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대 자료가 이게 뒷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성대 지금은 서강대보다 아니 서강대보다 성대가 확실히 인지도가 높고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서강대 인문계나 뭐 성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이나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가군에 이제 과들이 없어진 과들이 많고 가군하고 나군에 뽑는 과들이 있다.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예전에는 그렇죠 한문하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나군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의상영상은 이제 또 나군으로 갔다. 예전에는 가군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모집하는 데는 이제 학부모집 인원이 많은 뭐 인문사과이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쪽은 이제 나군에서 뽑고 네. 글로벌 경영은 추합이 많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대하고 연고대하고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성균관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 나군 같은 경우는 반영비리 3331이 아니고 틀리죠. 그렇죠. 서강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서강대는 그냥 예전에 나군이 가군으로 구동을 이동을 했는데요. 변화는 예전에는 수학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좀 유리하면 상경 쪽으로 쓰고 분명히 편차가 있었거든요. 국어를 잘하면 인물을 썼는데 공식이 똑같아졌다. 이런 부분이고요.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 아까 지금까지 패턴은 쭉 전부 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양대는 15페이지 있습니다. 15페이지 한양대는 15페이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군에 뽑는 학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행정 행정은 다이아몬드 학과거든요.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해서 마름모지인 게 아니고 여기 가면 고시반에서 들어가서 공부시키는 데입니다. 고시 공부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군에 모집하고 미디어 미디어 쪽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잖아요. 여기 가군 그다음에 관광학부 한양대 관광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낮으면 한 1.8% 정도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 분할 모집을 하지 가군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는 뽑지 않는 학과들이 생겨버렸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경이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한양대 시경을 이제 정시에서 물론 수시에서 2월 되면 뽑을 수 있겠지만 현재 최초 모집 기준으로 참 이 부분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시에서 수시에서 다 모집하려고 했는데 모집하지 않으면 수시에서 많이 2월을 시킬 수 있거든요. 2월을 시키게 되면 과가 이제 들어가서 인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7일 날 학교에서 전부 다 발표를 할 겁니다. 늦으면 18일 그러니까 원서를 빨리 쓰면 손해를 하는 부분이죠. 컨설팅을 상담을 빨리 받으시면 과일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치 아니면 뭐 입시 사이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여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와여대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 인문과학기일에 영어영문이 이제 단독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영어영문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쭉 이제 그 지원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변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대개 가시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산점수는 부모님들이 계산을 못하시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메가의 어떤 학계기습 이용하기에는 네 점수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로 가겠습니다. 교대를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큰 특징 경인교대 서울대 서울대 자기소개서 쓰는게 아니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쓰는게 없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평균 100분이 380이었거든요. 그런데 376에 이제 내신이 한 2등급 정도면 서울대 서울교대를 합격하는 최초합권이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교대의 특징은 교대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표준점수를 단순히 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500점으로 환산하긴 하지만 표준점 탐구 표점이 높은 친구들이 잘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생윤을 잘 보면 좋겠죠. 그렇죠. 원래 기준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순서대로 쭉 보겠습니다. 교원대는 비교 내신입니다. 비교 작년까지 비교 내신 그러니까 등급 비교 내신 재수생부터 그러면 원래는 그냥 수백입니다. 수백. 현역들이 이제 내신 좋은 친구들이 뭐 혜택을 못 받는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냥 수학 수능 100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경인교대가 변수가 생겼죠. 경인교대가 면접이 있긴 합니다만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내신. 내신이 안 들어가서 원래 경인교대는 통상적인 패턴 작년에는 통상적인 점수가 알면 376이었습니다. 건대 한 상경 정도 되는 레벌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363도 들어갔습니다. 100분 이상은 여기 100분의 대학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 입결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 작년에 어디서 자료를 구하셨는데 364 뭐 한 8 정도 들어갔네 가능성이 있겠어. 들어가면 원래 안 됩니다. 원래는 어쩌면 몰이스도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펑크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추합이 한 20명 남학생이 있으면 이학생이 한 20명이 돌거든요. 추합 정도가. 근데 수능 100이기 때문에 몰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수학을 만약에 수학을 좀 틀린 친구들 시운감을 틀린 친구들은 경인교대쪽은 불리하긴 한데 점수는 통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는 내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의외로 이제 특목고 외고 출신들도 내신이 자사고 출신들도 교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신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인교대 인원 변화는 없는데 여기 추합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25 만약에 이쪽에서 점수가 또 심리가 작용해서 펑크가 한다면 추합은 더 돌 수 있는 이 라인이 근대상경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교대는 인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여기 한번 순세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목차를 한번 볼게요 편점수 최고표점 100분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100분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92, 92, 92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361.3입니다 360.3인데 14학년도 합격자 평균 100분위는 서울교대는 없고 그 옆에 경인교대 경교대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100분위 남녀가 구별돼서 나와있습니다 추합자료는 저희가 입학체에서 발표한 자료 그 다음에 저희가 취합한 자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지표는 100분위냐 표준점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100분위 대학이 2, 4, 5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전주교대는 국수형은 표점 그 다음에 탐구는 100분위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주대는 나다군 모집했었는데 원래 다군 수능 100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는 전체 두 과목 전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학년도 환산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즉 여기 위에 나와있는 점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나와있는 편점수 100분위 100분위 대학은 100분위 그 다음 표준점수 대학은 편점수를 활용해서 계산해보니까 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13학년도는 이랬고 비교내신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주교대가 재수생 비교내신이거든요 재수생이 만약에 100분위 90일 경우에 비교내신로 들어가면 분리해집니다 여기는 한 3등급 정수로 봐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교대 평균 100분위 93이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보십니다 평균 100분위 93이면 이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여기 배치껏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광주교대가 원래는 저희가 쭉 보기 전까지는 광주교대가 3수생 비교내신이었는데 4수생 비교내신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합격하려면 평균적으로 내신 3등급은 돼야 됩니다 3등급 만약에 5등급이면 교대에 불리합니다 이 공주교대를 제외하고 그 점수면은 그 점수를 뚫으려면은 거의 성대 만약에 내신이 5등급이면 성대 한양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밑에 내신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교대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 맨 뒷장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맨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서접수 마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23일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이 부분 맨 뒷장인데요 전형방법 여기에 이제 단순 일괄합산이냐 아니면 이제 단계별이냐 교대 면접을 그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대 면접 물론 입학처 가수 아니면 전화라든지 면접 방향이 인성인지 아니면 초등교육 적성을 묻는지 그 정도만 하시고 교대는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다음 카페 우리 교대에 가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교대에 가요 전통 있는 카페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있는데 그쪽에 가서 면접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대는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입시결과를 오픈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점수가 어땠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면접자료 기출문제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크게 부담 안 가셔도 되는 부분 또 여기에다가 면접 기본 점수를 다 주기 때문에 그냥 면접에 가서 침묵하지 않으면 그냥 붙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묵하지 않으시면 390점대 학생이 경교대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 있습니다 침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가 있다면 1단계 수능 환산 점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즉 800점 400점 이런 만점이 아니고 서울교대는 500점 그 다음에 교원대는 360점으로 만들고 개인교대는 1단계가 수능 100이기 때문에 1000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구 부산은 그냥 100분입니다 100분이 400점 만점에 몇 점 더 하는 부분이고요 변형된 부분 특이사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특이사항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서울교대는 내신 그러니까 2등급인 친구하고 3등급인 친구가 예전에는 8점이었습니다 8점 8점이었는데 올해는 5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이 5점의 의미는 뭐냐면 5점의 의미는 뭐냐면 환산점수 5점입니다 환산점수 5점 500점에 5점이면 5점이 아니고 한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환산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영향력이 아주 크게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서 대구교대가 인원이 줄어들면서 내신을 9점에서 한 5점 정도로 줄였고요 원래 오르비에 보면 춘천교대가 아주 폭발할 것이다 이런 글을 누가 올린 것 같은데 누가 작업글을 올린 것 같은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춘천교대가 춘천교대가 161명에서 223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대폭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원래 1급 간당 13.5점이었는데 5.4점으로 전체적으로 교대의 내신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 부분은 서울대의 어떤 내신 폐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입시기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입시기관 배치컷을 지금 오늘 12시 기준으로 추적을 해보니까요 너무 낫습니다 배치컷이 지금 어떤 부모님들 학계계측 서비스죠 너무 낫습니다 너무 낫겠을 때 그게 아마 작년 입시결과를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낫게 설정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백분위로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54페이지에 이 맨 위에 나와 있는 백분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중간쯤에 15학년도 환산점 계산이 나와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공주교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공주교대는 표준점수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 즉 평균 백분위 한 300 아니 백분위 합의 한 361.5인데 공주교대는 350점이 나오거든요 공주교대 환산점수로 350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수를 대입을 해보면 공주교대 배치컷을 346점 정도로 잡고 있어요 346점 정도로 입시기관에서 그러니까 공주교대는 재수생 비교 내신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높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분위가 361.3이면 이 합이 90밖에 안됩니다 90인데 점수가 남는다 이거는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래 경인교대 경인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교대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이 예전에는 멀리 제주도에 가서 초등교육을 꾸몄 건데 지금은 여기 인천에서도 꾸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관악산 뒤쪽에서도 꾸몄 수 있잖아요 내신에 안 좋은 친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산 점수를 역추적 해보니까 교대, 경인교대 합격자를 92점 정도로 잡아놨더라고요 92점 백분위 평균 92점이면 경인교대 합격할 것이다 컷이라 잡았는데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주교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재수생 비교 내신이기 때문에 공주교대가 점수가 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교대보다 그런데 원래는 경인교대 쪽으로 많이 몰고 공주교대 쪽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수생일 경우에 재수생들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단적으로 교대는 내신 3등급에 내신 3등급에 백분위 90이면 합격입니다 내신 평균 단 국어가 안 좋은 원래 국어가 안 좋을 경우에 표준준서 반영 대학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백분위 대학일 경우에는 내신이 3.0 3.5는 좀 위험합니다 급간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2.9 3.0에 백분위 90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체크를 못했는데 좀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바쁘게 말씀드렸는데 입시를 지금 오늘까지 상담을 하신 분들도 다시 19일 이후로 18일 이후로 다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다음의 순서는 우리 입시 전략센터 파트장이 아마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